아 아 아 한동안 괜찮았는데 왜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아아악! 어? 어? 아아악! 야!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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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빨라! 비키세요! 비키세요! 야! 왜 이래? 아! 야! 왜 이렇게! 무서워! 이제 괜찮냐? 놀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, 할머니. 넌 꼭 그걸 붙이고 자야 했니? 아, 깜빡여.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던가. 다들 주무시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 갈려고. 두 번만 조용했다가 난리 나겠네. 근데 새벽엔 웬일이야? 은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요. 장례식장 입고 갈 양복이 필요해서. 어머. 근데 너 굶고 다니니? 얘 얼굴을 살래 이것 좀 봐. 아닙니다, 잘 먹고 다닙니다. 잘 먹긴. 안 되겠어. 당장 김 사서 들어와. 내가 옆에 끼고서 먹여야겠어.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, 끼고 먹이게? 한두 살이 아니라 신살이고 환갑이어도 니들은 나한테 애야.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 줄 알았음 애 단체로 독립하는 거 허락하지도 않았지. 아이고, 좀 그냥 가만 내버려 두 개나 좀. 은석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. 그래도. 은석아, 먹는 거 잘 챙겨 먹어. 그래야 네 엄마가 잔소리 쑥 들어간다. 예, 할머니. 아, 참. 근데 이모는?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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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이따. 야.